야, 저런 애 말고 서빙할 수 있는 그런 로봇 없어? 그렇다면 서비스업에 최적화된 로봇도 개발을 했지. 은영 29호! 저는 최첨단 인공 치는 로봇, 저는 천재입니다. 현민아, 얘 이상해 보이는데? 아, 이상하다니. 서비스업에 최적화가 됐다니까. 알았어. 은영 뭐? 우리 잘해보자. 야, 나사 뭐야? 사실 나사가 몇 개 빠졌는데. 야, 이게 몇 개가 아니잖아! 은영이랑 잘 부탁해, 알았지? 야, 현민아! 사장님, 걱정하지 마십시오. 저는 천재입니다. 아, 아임 지니어스. 야, 너 할 줄 아는 거 뭐 있어? 사장님, 엊그제 머리를 깎으셨군요. 야,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? 저에겐 최첨단 신체 스캔 기능이 있습니다. 야, 신기하다! 전 천재입니다. 야, 너 진짜 천재인데? 안녕하세요. 아까 돈까스 포장 주문했는데. 아, 예. 잠시만요. 야, 손님 좀 받아 봐. I got it. 손님, 지난달 턱을 돌려 깎으셨군요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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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광대 박살박수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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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사장님 역대급 성계입니다. 야,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아니, 저기요. 저 사람 뭐예요? 이게요. 이게 사람이 아니고 로봇입니다. 로봇인데. 죄송합니다. 전 천재입니다. 너 조용히 해 죄송하니까 제가 좀 마실 것 좀 드릴게 야 너 가서 그 자판기 커피 좀 뽑아 아이 가릿 제가 제일 잘하는 것은 자판기 커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제가 커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야 빨리 좀 가 아 진짜 죄송합니다 처음 알바 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아 진짜 너무하네 로봇이라도 아이 가릿 자장님 자판기 커피를 뽑아왔습니다 야 기계를 통째로 뽑아오면 어떡해 커피를 내려야지 아이 가릿 내려놓자 아니 기계를 내려놓는 게 아니라 커피를 타라고 커피를 타는 것이 어? 야 너 뭐하는 거야? 나는 국가대표다 아 그만 좀 해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진짜 윤선빈입니다 아 지금 두 사람 다 뭐하는 거예요? 아 죄송합니다 어 저기요 이거 계산이나 좀 해 주세요 마! 이 카드로 벗도 먹고 턱도 깎고 다 했네 임마